윤현민 백진희 변함없는 애정 전선 SNS 속 입수죽 애정 댓글 문길 . 윤현민이 연인 백진희의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. . 백진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저글러스 종영 기념단체 사진을 게재하며 윤호로 사는 동안 지치고 힘든 순간마저도 행복하게 만들어준 저글러스 식구들 감사하다 라며 종영소담을 게재했다. . 이에 백진희의 연인 배우 윤현민은 입술을 내밀거나 엄지를 올린 이모티콘을 댓글로 딸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. . 앞서 윤현민은 저글러스 첫 방송을 챙겨봤다. . . 내 작품인 것처럼 손에 땀을 주이고 봤다 라고 털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. . 한편 윤현민과 백진희는 지난 2015년 mbc 내 딸 금사월을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해 3월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열애 중이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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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